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되는 성도들 아직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 해외 성도들 같이 우리 다 인사합시다. 우리의 영적 무기는 기도입니다. 이것들은 말씀 가지고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이제 마지막 주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표에 왔습니다. 2021년 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힘차게 출발했었습니다.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을 크게 열면 우리의 큰 도움이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들이 그렇게 출현하고 더 심각한 위험 속에 처해있지만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고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서 그 응답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2021년 한 주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을 그렇게 크게 열지 못했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한 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해 응답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믿는 자에게 강구하는 자에게 이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언약 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 그대로 응답이 되기 때문에 올해 주신 말씀을 발판으로 새롭게 2022년에 주실 새로운 언약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입 기도의 입 크게 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응답이 2022년대도 어떻게 그렇게 이어가실지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로 야구보수를 이제 마무리하고 2022년 새해부터는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구보수에 대해서 흔히 생각하는 것이 행암을 강조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행위구원을 강조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으로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야구보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야구보수는 구원받은 이후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에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그 들은 말씀 그걸 믿음으로 믿음의 실천력이세요. 믿음의 실천력. 이걸 강조하는 것이 야구보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느냐 안하느냐 언약 붙잡는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상급을 그렇게 받을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언약이에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언약을 분명히 믿고 도전을 했다고 하면 반드시 응답은 체험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야구보수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야구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과 동시에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야구보 사장에서는 더욱 큰 은내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다시 말하면 언약 기도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오늘 야구보수를 마무리하면서도 믿음의 기도를 또 강조합니다.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자녀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의인이에요. 죄인은 천국 못 갑니다. 의인 되어야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여러분 자신을 과수평가하지 마세요. 세상 나가 살면서 창세기 3장 연장에서 이런 죄, 지런 죄 이런 세상을 살면서 한 주간 지나다 보면 연탄 공장 한 바퀴 돌고 오면 콧구멍, 귓구멍 다 온 몸에 연탄 죄가 묻듯이 세상에 한 바퀴 돌고 오면 묻어요. 그거 죄야 될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모여가면 돼요. 씻으면 돼요. 성령 보혈의 피로 씻고 하나님 앞에 딱 나오면 나올 때 사단은 계속 정죄합니다. 너 잊었지, 너 잊었지, 너 잊었지. 계속 정죄합니다. 정죄하면서 은혜 못 받게 합니다. 기도 못하게 합니다. 실망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계속 위로합니다. 치유합니다. 회복시켜주십니다. 괜찮다고.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해결했다고. 힘내라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단에 서고 만든다고. 나는 의인이다.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리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강구하는 힘이 기사다 그랬어요. 기도할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고난당할 때. 요즘처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각종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난리잖아요. 지금 소상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제세를 가니까 못 살겠다. 피켓 들고 나와가지고 온갖 부르짖습니다.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이럴 때에 성도와 교회의 공동체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피켓 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기도 기도. 이건 구원받은 성도 의인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아무나 한다고 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증명한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 이건 기도에 있다. 기도에 있다. 이걸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모든 문제 해결책은 저 사람이 아니고 이 사건이 아니라 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에 있다. 기도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특권이 전지전능하신 장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특권이에요. 장조주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강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나의 수준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늘 보자가 흔들려요. 하늘 보자로 움직이신다고요. 시공관을 초원에서 이 삼천의 빛으로 사용하신다고요. 이 응답을 받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 특권이 있지. 이거 못 받고 맨날 종교 생활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감각도 없고 체험도 없고 할 말도 없고 찬송을 불러도 찬송을 들어도 영혼이 뛰지도 않고 감격의 눈물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가슴이 뜨겁지도 않고 끝난 거예요. 완전히 화임맞은 양심이라고 그러죠. 영적 문둥병자라 감각이 없어 감각이 그 종교라고 내 종교 감각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스스로를 영적 진단해 보세요. 영적 문둥병자는 아닌지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주는데 사단에 속아가지고 완전히 그냐말로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이 돼 있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절의 기회입니다. 새해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절의 기회 영적으로 새로운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영계 모든 승부들은 야구보수를 마무리하면서 언약 기도의 중요성을 24시 품고 25시 영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짐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24기도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오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을 지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오 여러분 고난이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애로상이 어려움이 아픔이 없는 가정이 거의 없어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다 있지요 가정에 기도 제목이 없는 분들은 23,7,5천 종족 위한 언약 기도가 있지요 하나님 앞에 사명 받은 사명 때문에 고민하며 몸부림시며 기도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요 견디기 힘든 고통을 말합니다 견디기 본인은 견디기 힘든 고통 우리가 겪는 고통은 대부분 개인적인 문제지요 예를 들면 사업에 실패했다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등 개인적인 것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경우는 개인적인 고통 위에 외부의 예수 믿는다는 하나 때문에 오는 그런 박해 여기까지 겹쳐서 다중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안팎으로 그냥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고부가 제시한 해법은 기도 였습니다 이 말씀은요 앞에 내용과 연계가 되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부는 보면 9절에서 서로 원망 하지 말라 원망 하지 마라 서로 원망 하지 마라 12절에는 함부로 맹세도 하지 마라 그리고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난 당할 때 쉽게 할 수 있는 영적 오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 오판 쉽게 말하면 고난 중에 자칫 범죄하게 신고 심호시 뭐예요 고난 중에 얼음 당할 때 범죄하게 신고 시 원망 불평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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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입니다 누구를 핑계내서 누구의 변명을 계속하고 그거 다 사단에 속는 거예요 원망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택기가 바로 문제와 사건만 오면 불평 원망 즉시로 튀어나왔어요 이런 불신앙의 말을 일단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신앙의 말을 하면 안 돼요 또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부 식 맹세도 하지 마라 조건부 이런 임기 웅변적인 삶을 살지 마라 마귀가 틈타는 중요한 통로가 바로 뭐예요 불신앙을 먼저 심어줍니다 불신앙의 말을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불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하고 마주 앉지도 마세요 모르고 한 번 앉았는데 계속 불정적인 말을 계속 하거든 이 사람은 성령 인도를 못 받는 사람이구나 사단 인도 받는 사람이구나 내 믿음에 손해보게 하는 사람이구나 만나지도 말라 계속 부정적인 사람 우리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아멘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단 심부름 하는 사람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아주 논리적으로 말하면서 일단은 불신앙 불신앙 입니다 이런거 하면 안된다 또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이런저런 설득 대명하지마 그러면서 순식간에 뭐요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요 그 복음 공동체를 순식간에 깨버려요 그냥 구역 모임 했는데 전도회 모임 했는데 기관 모임 했는데 은혜로운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한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해가지고 그 공동체의 원리스를 다 깨버려요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말을 금방 잘 알아들어요 복음적인 말 잘 못 알아들어도 부정적인 말 남 형보는 말 안되는 말을 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금방 희석이 되어버려 그냥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사단 마귀가 절겨쓰는 방법이 이거예요 불평 원망입니다 부정적인 말 그것이 사실할 자로 틀린 거예요 사단 심부름 한 거예요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새해부터는 내가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신앙적인 말 하지 않게 하여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절대로 하면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가정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정의 영적 분위기 되는 사람들은요 그걸 다 생활이 되기 때문에 어디나 할수록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늘 부정적인 책임 정가하고 싸우고 분장하고 밖에는 그것이 체질화되고 맨날 부정적인 말하고 싸우고 분장하고 체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하고 싸우는 부모 자식 싸우는 걸 부모와 부부가 싸우는 걸 본 아이들 낳으면 무조건 싸웁니다 아버지 엄마 싸우니까 지도 싸우는 게 정상인 줄 알고 부모가 싸움을 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렇게 편안한 가정은 싸움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 그런 여자들이 결혼하고 남편을 절대 사우면 싸워본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부부가 맨날 싸우는 그 잔지에 나가면 싸우는 게 정상인 줄 알아 그냥 사단이 그렇게 엄청나게 행복을 다 빼앗아 버린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고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잘 보세요 첫째 건강하지 않습니다 둘째 행통하지 않습니다 잘 보면 아닙니다 셋째 절대 믿음으로 몸된 교열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잘 보시라고 10편 50편 15절에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다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러가면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주의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입니다 응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응답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염려를 맡기라니까요 염려 걱정 무거운 지금 다 맡겨주니까 다 패스 주님 다 맡으십시오 너희를 돌보신다 그랬잖아요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돌보주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빌리포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모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인상 서면서 불평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태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으로 다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어떤 문제와 사건의 해결의 통로만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에게 기도는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 기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 그럽니다 영혼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정거로 기도하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럼 기도 안 하면 뭐예요 그 영혼은 죽은 상태예요 아버지를 찾지라니 말씀 잡고 언약기도 안 해 죽은 상태라 죽은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 다시 말해서 기도 없이는 아무런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미국에 있는 본교의 학장님이 오늘도 문자 어제도 내가 전주 목사님 총장님의 기도를 내가 내가 좀 배우러 따라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기도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기 힘들어요 기도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도 해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 하신다고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한 사람 맨날 인본주의 있었지요 하나님 신본주의 있어야 되는데 인본주의 있었지요 잔머리 맨날 굴리면 딴짓 하지요 흔히 착각하는 것이 뭐냐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면 복이 임한다 이런 개념 이것까지 그걸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히브리 말로요 복이 무슨 뜻이냐 복 복 할 때 바라크라 합니다 바라크가 무슨 뜻이냐 무릎 꿇다 무릎 꿇다가 복이라니까요 아멘 자 히브리 사람들은요 왕께 나갈 때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릎 꿇습니다 무릎 꿇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복은요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체가 복이다 그 말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래서 10편 73편 28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기도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 소원 내 야망 내 강의 내용이 응답되면 아 신나고 안되면 실망해서 안해도 기도해도 별 수 없더라 그게 기도의 오해라는 얘기예요 기도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야구부는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즐거운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라 그래 밝혀 있어요 늘 어려울 때만 쬐하다가 해결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행통할 때 아주 즐거운 일을 할 때 그때도 하나님 편하고 찬송해라 고난 올 때 기도하고 어떤 면에서는요 자연스러운 거지요 그런데 잘나갈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아주 잘나갈 때 뭐든 잘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야구부의 강조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늘 희망하십시오 여기서 기도한다는 표현하고 찬송한다는 표현은요 언어로 보면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기도와 찬송이 무슨 말입니까 일상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일상이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일상이 돼야 돼요 이걸 한마디로 24기도를 합니다 24기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찬양하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이 있을 때나 즐거울 때나 어느 순간에도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복음성과에 보면 복음성과에 기도할 수 있는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방송 내가 연락을 미리 하려는데 깜빡 잊어버렸네 방송국이 지금 틀어주시면 한번 틀어보세요 한번 잡아보보세요 제가 틀어나면 틀으세요 시간 줄 거니까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다시금 돌이켜보게 되지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방황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강구해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속지 말라라는 얘기에요 문제사건이 왔다고 속지 말라 기도하면 다 된다 아멘 여러분이요 기도를 24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사람을 보면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만나면 향기가 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뭔가 마음이 끌리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이 찬양은 옛날에 복음에서 많이 불렀잖아요 틀 수 있어요 반주해 보세요 잠깐 우리 시간 기도할 수 있는데 반주 없으세요 같이 보여요 가사를 묵상하며 노래만 부르지 말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따라갑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당황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붙고 강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하면석을 영려하십니까 아멘 24 주님과 동행함이 즐거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침에 일어나면 중요한 일들을 체크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하면 돼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어날 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침하라고 일어나지요 쫙쫙쫙 기도하고 내려와서 딱 내려와서 바닥에 물을 끓고 저는 매일 그렇게 합니다 바닥에 물을 끓고 하나님 앞에 지구 한 바퀴 돕니다 심지어 중요한 사람도 이런 불러가면서 쫙 지구 한 바퀴 돕니다 기도합니다 아침에 자 그러면 어떻게 오략이 확 생겨나요 오략이 낮에는요 모든 관점을 바꿔야 돼요 보호자의 축복을 임하도록 보이는 것 느끼는 것 그냥 기도로 다 연결하면 돼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본인이 느껴져요 체험하기도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거 느껴져요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친 저녁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가게 돼요 말씀 쫙 묵상하는 어제 유목사님하고 정명주 장루하고 237 포니터에서 1년 결산을 담당이니까 그렇게 저하고 서해서 이렇게 직원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하면서 정명주 장루가 핸드폰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내놓은 핸드폰에 지난주 본부 한 메시지 그 다음에 강단 메시지 쫙 정리해서 보여주는데 요렇게 하고 나는 매일 기도합니다 노트 입고 다니면서 기도하는 게 핸드폰 가지고 쫙 보이게 유목사님 충격을 이야 역시 다르다 장루랑 같은 장루가 아니네 핸드폰에 기도 재문을 하고 늘 이거 보고 빙기타 왔다 갔다 하면서 차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기도한다는 뭐냐 기도 핸드폰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어제 이야기 전도자가 감동을 받을 만큼 이렇게 자꾸 기도하는 실제 집에서 노트 놓고 기도하고 다닐 때는 못하니까 핸드폰에 놓고 쫙 기도자면 넣어가지고 보고 기도하는 그러니 능력 부족하지 여러가지 모자라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재창조의 축복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타의 추종을 부려하는 그런 하나님이 사업의 축복을 줄 수밖에 없죠 내년 1년지 싹 다 이미 다 꽉꽉 차버려요 무슨 뭐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기 때문에 어른당하고 그런 불신자들 수준에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야 돼요 초월해 버려야죠 아니면 성공을 초월한다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 보통 말하니 우리는 기도한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니까 이 신분을 모르니까 맨날 불신자 수준에서 그래 살아서 언제까지 그렇게 응답받고 정의는 되겠냐 2, 3, 7, 5천 쪽으로 살려야 되는데 교회는 지금 일사불란하게 나가는데 지금 누가 뭐라 해도 팬데믹이 천번만 보냐도 우리가 나간다고요 한 분도 차질이 없었다고요 24일날 보세요 영화부부터 해가지고 청년회까지 싹 다 다 나와가지고 축제했잖아요 아무 상관없이 아멘 어제 청년들 8시부터 늦게까지 자기들 뮤지컬 통해서 그냥 영접시 그러니까 전도 영접시 영접한 숫자가 백몇 명이 들어왔는데 50몇 명이 영접하고 그 축제하면서 새가족 백몇 명 초청해서 영접한 사람이 50몇 명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뭐가 가로막습니까 뭐가 방해를 합니까 뭐 때문에 안 됩니까 시공관을 초월하시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게 무슨 부정이냐고요 그게 무슨 이유 변명이냐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지 하나님의 절대 교획을 다시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스미타임입니다 아무나 스미타임이 됩니까 스미타임이지 영재모드 성도들 삶 속에 생활 속에서 정말 이제는 체줄화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여정을 가시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상생기도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 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거미라 또 의인이라 의인 구원받은 자는 의인이라고 야구원은 24기도를 강조한 후에 이제는 기도의 범위를 더 넓혀가라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함께 고난당하는 자 병든자 각종 위기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서로 같이 이렇게 함께 믿음으로 정보 기도해라 이게 중요합니다 구역 모임 하거든 메시지 끝나면 서로 가정에 기도 제목 놓고 서로 합심해서 기도해주고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술주정병이 남편을 위해서 그야말라 가족을 안 믿는 자녀를 위해서 서로 합심해서 정보 기도 그게 구역 예배 그게 전도예요 그게 모임이에요 성도의 모임 아멘 하나님께서 왜 교회라는 공동체를 친히 만드셨느냐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서로가 살리는 자리로 나가라는 얘기예요 서로 힘주고 서로 지휘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살리라 살라라 그래서 서로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지휘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라 서로를 살리는 상생의 기도죠 서로서로 살리는 기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때 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치요는 중요하지만 그 병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인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상상이 됩니까 야고보가 이 의인의 강구의 역사가 얼마나 힘이 크다는 사실을 강조한 이후에 엘리야는 그랬어요 이 엘리야가 엘리야를 예로 들면서 기도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편견을 다 깨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엘리야 그러면 능력의 선지자라 그렇게 말하지 왜 능력의 선지자입니까 갈밀산에서 바흘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850대 1로 그렇게 대결을 할 때 그들은 몸을 찢어가면서 바흘이요 아세라요 불을 지점들어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불을 확 내렸어요 불을 내려가지고 재물을 싹 재단의 재물을 다 태우는 역사를 이렇게 버렸어요 그래서 야고보 당시에는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의 선지자니까 기동답 됐겠지 이거예요 이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선지자 불을 하늘에서 내리는 선지자니까 기도 많이 하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렇게 그렇게 됐겠지 나는 제가 많아서 기도해도 별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그래서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요란기 상 17장과 18장의 말씀을 인용을 야고보가 한 거예요 엘리야가 두 가지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응답이 되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은 이 아합이었어요 이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악한 왕이었어요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 왕이 악하니까 무슨 심판했냐 가뭄으로 심판했어요 비가 오지 않아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이 다쳐버렸어요 3년 반 동안 가뭄 가뭄이라 3년 반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이런 비와 늦은 비로 인해가지고 의지하고 살았어요 이 비가 오지 않느냐 하면 이스라엘에는 아무런 소득을 거둘 농사가 없어요 그때는 다 농사지니까 할 수가 없어요 소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 사건을 인해가지고 이스라엘 안에서 뭐요 발과 아세라가 뭐요 농사 햇빛을 주고 비를 주는 이 실이 준다라고 믿었던 발과 아세라 뻥이요 풍요의 번령의 신이랬던 발과 아세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3년 반 동안 하나도 할 수 없어요 가짜라는 게 드러났어요 아무리 외치고 부르지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아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이 비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날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비를 오지 않게도 하시고 비를 오게도 하시고 인간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정말 엘리아는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예요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이 야구부는 이런 능력 있는 모습을 보인 엘리아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똑같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야 믿음으로 기대했을 뿐이야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체험한 사람도 뭐요 이스별이 너 죽일 거야 하니까 그 여자 말 한마디 했거든요 짝 소리도 못하고 날 죽여줍시오 날 죽여달라고 날 데려가줍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약한 모습 보이잖아요 성정이 성정이 같다 이 말이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가 어느 특정인만 응답받는 전연물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엘리아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 못 받고 나는 기도해도 별 수 없더라 이런 생각은 큰 착각이여 불신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이 강기도 여인의 강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자의된 자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뭄을 통해서 발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죽게로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안 야구보도 이 야구보수를 마무리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가 미혹당에서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 이달을 위해서 정보 기도해라 떠난 사람들 그걸 강조했습니다 19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한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미라 미혹대가 떠났어 교회를 시험들어가 떠났어 이런 사람을 그냥 그렇게 판단하고 버리지 말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다시 돌아오도록 그래서 다른 영혼을 살리는 기도를 해봐라 여러분 주변에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떠나 있는 가난한 사람들 가난이 뭐냐 안 나가지 안 나가 가난한 반대로 안 나가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난한 가난한 성도라 그럽니다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당을 찾지 않는 골석 성도들의 말에 올 수 있는데 그걸 안 와 여러분 송구영신 때 31일 날 밤에 다 와도 돼 우리는 교회가 커가지고 엄청나게 들어갈 수 있어요 법대로 법대로 했어도 쭉 나왔죠 숫자가 그러니까 변명할 것 골석 성도입니다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는 사람을 골석 성도라 그래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라 그래서요 우리가 하고 있는 한 번 더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더 운동 2021년 마지막 한 주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래서 2021년 새해는 함께 힘차게 영적으로 비상하는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2021년 마지막 한 주 여러분이 한 해 동안 품었던 각종 기도 제목들을 한번 돌이켜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특별히 각 가정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께서 내게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아직도 내게 아무런 응답 안 해주시는지 점검해 보시라니까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 등등 그리고 새롭게 주실 언약 메시지를 기대하면서 2022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정해서 이미 내 성경책에 다 넣어놨습니다 딱 한 금하게 세 가지 기도에 딱 넣어놨습니다 기도 제목을 정할 때 가능하면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그렇게 해서 의논해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로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이 세 가지를 요약해서 그렇게 적는 겁니다 네 가지 다섯 가지 하면 안 돼요 세 가지만 다 적었어요 세 가지 그래서 책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책자 가지고 교육자들은 네 1년 내내 보는 것입니다 이분의 기도 제목이 뭐냐 저는 궁금하면 두 사람은 기도 제목이 1년 제목이 뭐지 하고 딱 펼치면 짝 나와요 아닌 사람도 안 나와요 한 사람 짝 나오잖아요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기도 제목을 공유합니다 영적으로 원리스를 이루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원리스 이루는 그래서 영원계 모든 성도들 다가오는 2022년 한해도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의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은약적 도전 믿음의 성장 있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bras 신 지